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버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자주 쓰는 10개의 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칼총의 위치에 있는지? 내가 뭐 뭐 할 수 있어요? 이 형식이 되게 예의 있어요. 조 안지다, 칼총의 위치, 창각쪽 자리, 칼총, 창각, 창각쪽, 위치, 자리. 워능 조 칼총의 위치 마? 나 창각쪽 자리에 안져도 돼요? 2. 워야오 저거, 워야오 저거, 워, 나, 야오 원하다, 저거 이거. 메뉴에서 음식 이름과 되게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시간이 많이 낭비했고 외국인에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워야오 저거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야오는 원하답이에요. 워야오 저거. 나 이거로 원해요. 하고 이거로 주세요. 또 돼요. 3. 저거 웨이즈 요 런 쪼어 마? 저거 웨이즈 요 런 쪼어 마? 저거, 이거, 웨이즈, 자리, 요 런, 사랑 있다. 쪼어, 안다. 마, 저거 웨이즈 요 런 쪼어 마? 이 자리에 안 지고 싶으거나 아니면 이 의자를 빼고 어디 가져가고 싶을 때는 이 말 쓰시면 돼요. 저거 웨이즈 요 런 쪼어 마? 저거 웨이즈 요 런 쪼어 마? 쯋. 여기 best food는 뭐예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뭔가요? 중국음식 매우는 느낌과 한국음식이 좀 달라요, 그쵸? 저는 한국음식 매운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 사촌, 시촌하고 후난 저쪽음식은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매워요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는 많이 쓰는 문법예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다包, 다包는 포장하다는 뜻이에요, 포장 이샤 중는 뜻이에요 帮我打包一下 포장 좀 해주세요 帕 别放香菜 别放香菜 别 하지마 放 놓다 香菜 香菜 香는 향기나다, 차는 약체는 듯이 비해 향채 향기나는 약채 근데 한국 사람들은 향기 안 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좀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맛이가 조금 안 받는 것 같아요 친구가 좋아하는데 香菜 맛은 셋째와 똑같은데요 그러면 고수 넣지 마세요 고수 넣지 마세요 고수 넣지 마세요 别放香菜 酒 请给我一杯冰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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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给我 please 주세요 请는 뭐 뭐하세요 给我 나한테 주세요 一杯 한 잔冰水 冰는 얼음이에요 아이스 水는 무릎이에요 请给我一杯冰水 찬물을 주세요 찬물을 주세요 중국 사람들은 거의 다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차이나 이렇게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찬물을 시원하게 마셔요 중국 사람들은 갑자기 찬물 마시면 몸에 안 좋아다고 생각해요 시 能 칭리一下桌子吗 能 칭리一下桌子吗 桌子吗 能 뭐뭐만 뭐뭐만 할 수 있나요 칭리 정리하다 치운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以下 좀 桌子 데이프 데이프로 좀 치우실 수 있어요 오늘은 가르치는 10개 문장 여러분 중국 식당 갈 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再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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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